안녕하세요. 황영웅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. 오늘은 정말 가슴 설레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리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황영웅의 여름 팬미팅,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. 아쉽게도 팬미팅 티켓이 모두 매진되었습니다. 황영웅을 향한 팬 여러분의 사랑과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죠. 그토록 바라던 티켓을 손에 넣지 못해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희망을 가져주세요. 현재 추가로 66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.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모여 이번 팬미팅에서 더 많은 팬들이 황영웅과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티켓을 놓치셨더라도 이 추가 좌석 소식에 귀를 기울여주세요.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행운처럼 다가올지도 모릅니다. 한편 최근 이진호씨와 관련된 재판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약 300만원의 문제가 서부지원에서 8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황영웅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 황영웅님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는 팬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이 필요합니다.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황영웅님의 앞날에 밝은 빛이 비추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다가오는 여름 팬미팅에서 황영웅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질 것입니다. 그 순간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며 응원할 것입니다.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황영웅님과 함께하는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갑시다. 항상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황영웅님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